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럴 나? 하이 들려요? 어 태식이 형 Top of the world 어 재필이 형 오늘 많이 들어오네 하이 아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밤되서 수염이 자라서 안되겠어 이렇게 하고 방송을 하겠어 Please sing 10,000 Hours 10,000 Hours and 10,000 more J.Y.H 열심히 집콕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질 좋아요? 화질 좋으면 안되는데 너무 굳이굳이한데 아 안되겠는데 너무 못생겼는데 지금 살 빠졌죠? 네 살 좀 빼고 있습니다 보고싶수다 너무 못생겼죠 지금 너무 못생겼어 너무 그냥 새해고 다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How are you? I'm fine 오늘 몇 끼 먹었어 닭가슴살 다섯 끼요 나 너무 못생긴 거 아니야? 너무 못생겼나? 아 인스타라이브도 헤어, 메이크업이 됐을 때야겠네 부끄럽네 아니 앰플라잉 동상회가 하길래 너가 가세요 나에게 의사 quin이끼리 아 학생 vest료 나는 아일비 acakttı 안녕 숨 수고하십니까? 네 아 calle containers 면 aliment 고향 스피코리안 알겠어요 아 너무 좀... 후줄근 중에 후줄근인데 효과를 좀 넣어봐야겠다 효과 같은 게 있나? 효과를 넣어봐야겠구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괜찮네 여러분 봄이에요 또 뭐 있어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이거 엄청 많구나 어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조명합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지내세요? 얘들아 인사해 너희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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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사해 내가 아직 정형화로 보여요? 어? 정형화로 보이냐고 어? 정형화로 보이냐고 아니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어렵네 어렵네 아무튼 여러분 이거 뭐야 언제까지 되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아이 자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못생겨서 안 되겠어 너무 못생겨서 안 되겠어 너무 못생겨서 안 되겠어 너무 못생겼어 이거 말이 못하겠다 진짜 그쵸? 형 너한테 어떻게 와 fortunately 그는 그거는 잘 안내해 다 아무튼 제가 너무 못생겨서 자주 못하겠어요 돼 이게 다 이사 아 이거 또 뭐야 에이 아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머리 염색해도 저 좋아해 주실까요? 뭔가 이게 신인 아이돌 같나? 신인 아이돌 같아요? 이렇게 딱 신인 아이돌 스타일 암막에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런 느낌 아닌데 안 어울린다 별로다 왜 조금 나오는 거야 이거 예 안녕하세요 예 무슨 얘기까지 했죠? 이거 괜찮네 네 아무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하세요 못생겨서 이거 자주 안 할게요 자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마스크 잘 끼시고요 아시겠죠? 그럼 전 그럼 전 갈게요 여러분 2021년 다들 대박 납시다 우리도 대박 날게요 바이바이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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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